콩순아 네 오빠 너한테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되지? 미안하다고 할까? 네? 어 그날 밤 일 그냥 눈물이 나 참았었던 눈물이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네가 하라고 하면 할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라고 나 좋아하면 안 된다느니 나 나쁜 사람이라느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요 나 오빠 나쁜 사람 아닌 거 잘 알아요 책임지라는 말 같은 것도 안 할 거 않게 걱정 말고요 행복했었던 콩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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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순 SAT bin 콩순아 눈물이 diseases